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의 2022년 4분기 프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945억 원 적자로 363억 원의 적자를 내다보는 시장의 기대를 더 크게 하회했습니다. 건조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정지연이 4분기에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부족한 가운데 상반기까지 예정원가를 높인 비수익고선 이주, 건조선박 믹스로 인해 영업이익은 적자일 것입니다. 이어서 2023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각각 18.7%와 34.1% 하향했습니다. 외화 매출을 원화 환상하기 위해 적용해온 탈러 대비 원화 환율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고 외주 가공비 증가로 인한 원가율 상승을 반영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건조 인력은 1만 9,476명입니다. 인도 규모가 올해와 유사했던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2,000명가량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금을 높여 외주 인력 위주로 보강할 것인데 이를 반영해 연간 원가율 추정치를 기존 대비 0.5%포인트 높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만 3천 원을 유지합니다. 변도별 인도 선박의 선종 믹스는 LNG선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건조 중인 선박의 평균 성과도 상승 추세입니다. 도크와 암벽 해파를 넘어서지 않도록 슬롯을 채웠기 때문에 건조 인력 수급이 원활하면 영업이익률 상승세는 필연적입니다. 증자 이후 하나그룹과의 첫 시너지 분야로 건조 인력 수급 및 건조 공정 효율화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